음! 와 진짜 수제청 넣으니까 퀄리티가 완전 달라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페 음료 퀄리티를 수직 상승시켜줄 과육듬뿌 카페 수제청. 저희 람즈몰에서 단독으로 마법카페 수제청 기획전을 진행합니다. 지금 제 앞에 있는 마법카페 수제청을 평소에도 저희 모를 통해서 구매해주신 분들이 많았는데 제가 이번에 업체의 할인 기획전을 조금 단독으로 진행을 해도 되냐고 물어봤는데 흔쾌히 수락을 해주셨어요. 혹시나 마법카페청을 기존에 쓰고 계셨던 분들은 이참에 많은 양을 쟁여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또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 이 수제청이 좀 괜찮을까?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은 이참에 한번 구매해서 테스트를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품들 하나하나 맛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솔직히 수제청은 맛없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내가 직접 과일을 사다가 설탕이랑 배합을 해서 만드는 경우에 이 비율이 좀 잘못되면 너무 달거나 또는 너무 안 달거나 또는 맛이 계속 일관되게 나오지 않고 변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마법카페 수제청 같은 경우는 철저한 품질 관리로 일정한 맛과 밸런스 좋은 맛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이 마법카페의 딸기청을 사용해서 진짜 맛있는 크림 딸기 라떼를 한번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많이 쓰는 16온스 컵에다가 한번 만들어볼게요. 얼음 담아줬고 우유를 160 정도 한번 따라줄게요. 이 위에다가 마법카페의 딸기청을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넣을수록 맛있긴 한데 너무 많이 넣으면 단가가 좀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저는 한 80g 정도 넣어줄게요. 살짝 섞어주겠습니다. 가볍게 섞어주고 이 위에다가 크림을 올려주면 끝입니다. 이렇게 하면 크림 딸기 라떼 완성입니다. 여러분 한번 먹어볼게요. 여러분 솔직히 이건 말할 필요가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계시는 그냥 맛있는 맛입니다. 너무 맛있어요. 물론 다른 딸기 제품들로 딸기 라떼를 만들어도 맛이 괜찮아요. 하지만 이런 청 제품을 사용하시게 되면 조금 더 자연스러우면서도 아주 밸런스가 좋은 맛을 맛보실 수가 있다. 나는 약간 인위적인 거 좀 싫어한다. 너무 인공적인 향이 많이 나는 걸 좀 거부케 하시는 분들은 이 청 강력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딸기 청과 쌍벽을 이루는 블루베리 청으로 음료를 한번 만들어볼게요.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딸기보단 인기가 조금 적은 것 같긴 하지만 또 블루베리만의 매력이 있거든요. 특히나 이 블루베리 청은 저는 요거트 스무디로 만들었을 때 진짜 맛있는 것 같거든요. 자, 이걸로 블루베리 요거트 스무디를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해볼게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일단 블렌더 볼에다가 우유를 200g 넣어주고 여기에 프레시오 요거트 파우더를 30g 정도 넣어주세요. 블루베리 청을 60g 넣어줍니다. 자, 여기에 얼음만 넣고 블렌딩을 해주시면 끝이에요. 자, 얼음은 250g 넣을게요. 자, 블렌딩 해주겠습니다. 완성된 블루베리 요거트 스무디를 컵에다가 담아주시면 끝입니다. 그걸 이렇게 청을 사용하게 되면 여기 보면 블루베리 껍질 같은 게 살짝살짝 보이거든요. 먹는 걸 방해하진 않는데 블루베리 풍미를 좀 더 올려준다. 이런 청제품을 쓰지 않을 때는 냉동 블루베리를 쓰셔야 되는데 그래도 단가가 또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렇게 청을 쓰시면 좀 더 간편하게 하실 수가 있다. 다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기 블루베리는 그 특유의 가지고 있는 향과 은은한 단맛이 진짜 매력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독특한 예쁜 색감, 그리고 은은한 단맛 그리고 블루베리가 또 몸에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 음료를 만들어 보고 싶으신 분들께 이 블루베리 청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열대과일의 풍미와 단맛이 아주 매력적인 골드 망고 청입니다. 이 골드 망고 청으로는 아이스티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최근에 아망츠라고 하는 음료가 또 유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착안을 해서 복숭아 아이스티와 망고 청을 결합한 복숭아 망고 아이스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만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 우선은 아이스티 베이스를 만들어야 돼서 복숭아 아이스티 파우더를 20g 뜨거운 물로 녹여줄게요. 자, 여러분 얼음에다가 물을 떠왔고 자, 여기다가 복숭아 티 베이스를 부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먹어도 사실 맛있죠? 여기다가 골드 망고 청을 부어주도록 할게요. 넉넉하게 80g을 한번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색감도 아주 오묘하게 예쁘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완성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그러면은 마셔보도록 할게요. 또 복숭아랑 망고가 조합이 좋은 과일에 속하거든요. 먹어보겠습니다. 음, 이건 진짜 그냥 맛있어요. 이것도. 특히나 이제 망고가 갖고 있는 그 약간 독특한 향이 있잖아요. 열대관리스러운. 그 향이랑 복숭아의 단 향이랑 너무나 잘 어울리거든요. 뭐 이제 좀 겨울이 와가지고 추워지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차피 얼주가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스티도 저는 겨울에 많은 분들이 드신다고 생각해서 이번 겨울에 조금 독특한 아이스티를 출시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이 골드 망고 청 꼭 추천드릴게요. 여러분 네 번째 소개해드릴 청은 바로 이 붉은 홍자몽 청이에요. 저는 실제로 자몽 청으로는 자몽에이드 만드는 걸 제일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밥을 먹고 났을 때 좀 섭섭할 때 있잖아요. 그때 쌉싸름한 느낌의 자몽에이드를 먹으면 입안이 좀 개운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몽청으로는 자몽에이드를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몽에이드를 만들 때 자몽청을 쓰는 게 좋지만 자몽청만 쓰는 것보다 이런 자몽 베이스를 함께 활용하시면 자몽 특유의 쌉싸름한 느낌을 훨씬 더 매력적으로 강조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같이 써서 조합해가지고 자몽에이드를 한번 만들어볼게요. 자 16온스 컵에 자몽청을 60g을 따라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 자몽 시럽 베이스를 20g 넣어줄 건데 이게 그냥 액상 시럽이 아니라 약간 농축액 같은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되거든요. 꾸덕꾸덕한 과육이 있어요. 시럽보다는 좀 더 농축액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다 여러분 탄산수 부어주시고 이런 허브류 로즈마리 같은 거 하나 딱 꽂아주시면 깔끔한 자몽에이드 완성이죠. 여러분 한번 마셔볼게요. 저는 평소에도 진짜 에이드 먹으면 거의 자몽에이드만 먹거든요. 딱 제가 원하는 뉘앙스인지 맛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음 딱 제가 원하는 먹고 나서 탕 쳐주는 게 있거든요. 깔끔하게 뒤에를 좀 개운하게 만들어준다? 그 느낌이 있고 청도 넣고 시럽도 넣었지만 그 시럽 자체에도 과육이 꽤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약간 씹히는 느낌도 좋아서 이런 과육을 씹었을 때 단맛이 꽤 많이 나와요. 그래서 너무 쌉싸름한 하지는 않습니다. 쌉싸름한 느낌과 단맛이 좀 밸런스가 좋다.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다른 카페와 다른 좀 더 고퀄리티의 자몽에이드를 만들고 싶은 분들께 이 홍자몽 청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벌써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청은 은은한 복숭아의 향과 달콤함이 매력적인 납작 복숭아 청이에요. 납작 복숭아 청으로 무슨 음료를 만들어 볼 거냐면 납작 복숭아 청에 오미자 파우더를 사용해서 오미자 복숭아 에이드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상큼하면서도 아주 뒤에서는 달콤하게 한미와 단맛의 밸런스가 아주 좋은 에이드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복숭아 아이스티처럼 비슷해요. 이 오미자 파우더를 20g 담아줄게요. 색감도 예쁘게 나올 것 같거든요. 자 여기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고 녹여주겠습니다. 자 매장에서 쓰실 때는 이거를 냉장해서 차갑게 보관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배용량으로 만드셔도 되고. 자 우선은 컵에다가 납작 복숭아 청을 60에서 70g 정도 담아주세요. 과육이랑 잘 섞어가지고 부어주시고. 자 여기다가 탄산수 똑같이 부어주시고. 자 마지막으로 아까 만든 오미자 베이스를 위에서 싹 부어주세요. 핑크빛과 붉은빛의 만남. 얼추 비슷하긴 한데 이런 느낌 전반적으로는 붉은빛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 만들었고 마셔볼 건데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점점점 같은 게 떠있거든요. 뭐 이물질이 아니라 건조 오미자가 들어가 있어요. 문경에. 그래서 좀 더 오미자 풍미가 잘 날 것 같아요. 여러분 마셔볼게요. 일단 색이 너무 예뻐요 진짜. 약간 핑크빛이랑 레드가 좀 감돌거든요. 맛을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복숭아 청 자체가 풍미 자체가 복숭아 느낌이 좀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식감이 엄청 물렁물렁하지만은 않고 약간 씹히는 식감이 있어요. 막 딱딱한 건 아니지만. 그 식감 자체도 재밌고. 오미자랑 복숭아랑 엄청 잘 어울린대요 진짜. 오미자의 그 새콤한 산미와 달달한 복숭아가 밸런스가 너무 좋아요. 약간 좀 기름진 음식 먹고 나서 좀 상큼한 음료가 땡길 때 요런 음료 만들어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상큼하면서 단맛까지 좋은 에이드를 만들고 싶은 분들께 납작복숭아 청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대망의 마지막 청입니다. 마지막 청은 패션우루츠 청입니다. 이것도 이제 망고와 같이 열대과일 느낌인데 얘는 단맛보다는 좀 더 산미에 치중된 엄청 새콤하고 엄청 상큼한 청이죠. 요 패션우루츠 청으로 뭘 만들어 볼 거냐면 이 히비스커스 티 파우더를 사용해서 히비스커스의 향과 향긋한 향과 그 붉은 색감 그리고 노란색의 패션우루츠 에이드 그 대비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면 히비스커스 패션우루츠 에이드 만들어 볼게요. 자 우선은 컵에다가 이 히비스커스 티 파우더를 15g 정도만 좀 적게 써도 되거든요. 뜨거운 물로 녹여줄게요. 사실 이 파우더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잔 한 잔 만들지 말고 대용량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셔도 좋고 제가 지금 만든 레시피는 좀 진한 레시피예요. 이걸 다 한 잔에 넣는 게 여러분들이 대용량으로 하실 때는 물 300g에 히비스커스 파우더 40에서 50g 그 정도로 녹여서 맛을 보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패션우루츠 청 80g을 컵에다가 따라줄게요. 자 탄산수 넣어주시고 위에다가 미리 녹여둔 히비스커스 티 베이스를 부어줍니다. 그럼 요렇게 요런 색감이 나오죠. 냉장에서 사용을 하시면 좀 더 좋습니다. 베이스를 미리 만들어서 요렇게 하면은 히비스커스 패션우루츠 에이드 완성입니다. 자 여러분 마셔보도록 할게요. 잘 섞어가지고 약간 요 음료는 새콤함의 끝판왕이긴 하거든요. 방금 먹은 오미자 납작복숭아 에이드보다도 상콤함 더하기 상콤함이어서 더 새콤해요. 먹어보겠습니다. 음 히비스커스 향도 은은하게 나거든요. 그 다음 패션우루츠도 상큼하긴 한데 단맛이 아예 없는 청이 아니다 보니까 아 너무 셔요. 아 너무 찌르는 신맛이에요.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가끔씩 패션우루츠 에이드 잘못 먹으면 너무 셔가지고 먹기 좀 거북할 때 있는데 이건 전혀 그런 맛이 아닙니다. 딱 기분 좋은 새콤함이다. 그래서 요런 새콤한 느낌의 에이드를 우리 카페 메뉴에 추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패션우루츠 청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람지몰 마법카페 청 기획전은 15일부터 20일까지 단 6일만 진행되니 여러분 기간 꼭 한번 기억해 주시고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말고 필요하신 제품들 양껏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기획전 내용은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고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희는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